서울 강남의 은행들을 돌면서 현금 천만 원을 인출해 달러로 환전하려던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딸에게 줄 돈이라며 환전을 해달라 요구했지만 뭔가 수상함을 느낀 은행 직원의 의심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잡고 보니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수갑을 찬 남성이 붙들려 나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60대 A씨가 검거된 장면입니다. 은행을 찾았던 A씨의 범행은 말 그대로 허술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는데 계좌에 있는 천만 원을 인출해서 전부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은행 측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 뭉치를 들고 해외로 가려는 A씨가 다른 지점에서 환전을 시도하려다 거절당한 걸 파악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대출금이었다며 대출 상담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추궁해 환전한 돈을 인근 빌딩으로 가져다주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